넷플릭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송중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직접 찾아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요. 이번 2월에 제가 두 개의 작품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와 함께 승리호의 우주도 즐겨주시고 드라마 빈센조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은 닭가슴살과 파슬리예요. 그리고 말하면 슬프네요. 빈센조 드라마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닭가슴살과 파슬리를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무조건 삼겹살이죠. 근데 네 하루빨리 드라마 촬영이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려고 할 때 하는 일은 네 있어요. 굉장히 아침 일찍 운동이 됐든 반신욕이 됐든 흠뻑 땀을 흘리는 게 전 너무 하루에 시작할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 일찍 필라테스 운동을 하고 끝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끝나고 반신욕을 하는 게 최고의 땀을 쫙 빼고 빼고 나면 하루를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가장 그게 좋아요. 그렇죠. 탈수 조심해야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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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은 선택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최근에 승료에서 김태호라는 캐릭터도 하하하하 정말 애착이 많이 가는 캐릭터이긴 한데 굳이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하하하하 아무래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늑대소년의 철수 역할인 것 같아요. 하하하하 이상하게 그 작품은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계속 여운이 남는 캐릭터라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계속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하하하하 뭔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하하하하 아련한 느낌이 들어서 하하하하 제가 했던 캐릭터지만 하하하하 철수야 잘 지내고 있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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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하기도 하고 하하하하 사랑스럽기도 하고 하하하하 귀엽기도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나 정이 많이 가는 캐릭터라서 하하하하 늑대소년의 철수 하하하하 나랑 비슷했던 캐릭터는 제 성격이나 평소 제 모습과 비슷한 캐릭터는 아무래도 예전에 찍었던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의 구영화 캐릭터가 평소에 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 최근에 좀 했던 캐릭터 중에는 승리호의 김태호라는 캐릭터가 제 성격과 굉장히 많이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호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도 제 아이디어를 많이 넣었었고 감독님께서 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주셨고 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태호 승리호의 태호 승리호에서는 장선장 어우, 체리 씨가 해서 워낙 더 멋있었지만 제가 그 카리스마를 이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장선장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뭔가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것 같은 카리스마가 너무도 저는 멋있게 느껴져서 태호 말고 해보고 싶다는 캐릭터가 있다면 장선장 빈센조에서는 최명희 검사 아, 최명희 변호사라고 해야 되죠 최명희 변호사, 김여진 선배님이 맡으신 최명희 변호사가 진짜 악 중에 정말 끝판왕이에요 어... 너무나 선배님이 정말 무섭게 연기를 해주고 계신데 제가 그런 캐릭터를 안 해봐서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 캐릭터를 해석할지 저도 궁금한 편이라서 최명희 변호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아까 인사드린 대로 어... 2021년 2월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작품이 두 편이나 어...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어... 정말 집에서 편안하게 어... 맛있는 거 맥주 한 캔 드시면서 빈센조 그리고 승리호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새해는 넷플릭스와 함께 See you on 넷플릭스 감사합니다